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최 모 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 어제 시간에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당시에 의사봉을 두드렸던 당사자라는 사실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만 성남시청 주변에선 화천대유 부회장의 직함으로 시청과 시의회를 상대로 사실상 대관 로비를 해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도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송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 모 씨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부회장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최근 화천대유가 대장동 의혹 중심에 서자 지인들에게 친하게 지내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중공검사를 잘 끝내게 도와달라고 해 입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 지인은 김만배 씨가 요즘 성남시 측에서 깐깐하게 굴어 화천대유가 어렵다며 시의회나 시 쪽에 아는 사람이 많을 터이니 최 씨에게 잘 부탁한다며 부회장 직함을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도 시의회 의장 경력을 살려 시청 쪽 로비 등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 중공검사 과정에도 최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최 씨는 화천대유에 입사하면서 1억 원에 가까운 연봉 외에도 따로 성과급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한 화천대유의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50억 원은 아니라 성남시 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취재진은 최 전 의장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